오늘 오랜만에 센터 암 할래? 오늘 뭐 다 보여줘라. 세컨 센터 바꿨습니다. 밀어냅니다. 마운드 마크 굴절 등 탁! 이루스 이 택균 옆으로 빠져나가. 다가 냈어요! 타구 넘게 숙붙였습니다. 득경수 압박 떨어집니다. 타빙! 타빙, 타빙! 너너너너너로 멀었어. 멀었잖아. 이승현 감독이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4, 4, 8, 젠지. 가자, 가자, 우리 둘이 치고 가세요. 떨어지는 공, 타격합니다. 잡았어요. 홈에서 포스터 1루, 1루에 찾아온다는데. 예스! 마유의 병사. 정말 좋은 타이밍에 1루로 바꾸면서. 홈에 아웃, 박찬은 상세의 완벽한 승리까지. 와, 역이라는 거죠. 역시대 몰터제이루스는 병군은.